입니다. 슈트 게임 파트 1, 파트 2, 파트 3 디스테이 이걸 우리 나눠서 학습을 할 겁니다. 첫번째 영상이 10분 남짓 자리가 있으니까 먼저 시청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시청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해보셨나요? 그러면 이어서 저하고 같이 하나씩 정리해 보죠. 먼저 플레이어를 만듭니다. 그리고 필레드 빨간색으로 채우고 아웃라인 블랙. 테두리는 검은색으로 하고 사각형 모양으로 하고 그죠? 그리고 Sickness 7 이에요. 그러니까 테두리의 두께는 7 하고 그리고 Shift 플러스 드로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스프레이트 페인트를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화면을 좀 키워서 키운 다음에 색상은 빨간색 선택하고 그런 다음에 사각형을 그릴 때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Shift 키를 누르고 사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정사각형을 그리고 테두리는 7 정도로 6, 7 그죠? 이렇게 두껍게 까만색을 줬어요.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얘 이름은 플레이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플레이어라고 하고 코드에 들어와서 이제 얘가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할 거에요. 그리고 하나 더 만들겁니다. 뭘 만들냐 하니까 좀비를 만들거에요. 두플릭킷 해서 얘는 이름을 좀비로 바꿔줄게요. 좀비이고 그리고 마찬가지 커스템에 들어와서 색깔을 안에 있는 이런 내용을 얘를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색 이 정도면 되겠나요? 이 정도. 그래서 치우기. 치우기. 바꿔줬어요. 두개의 색깔이 구분이 되죠. 조금 더 밝은색으로 해볼까요? 조금 더 밝게. 요렇게. 자 요 색깔 해볼게. 초록색은 아닙니다만은. 요 색깔. 밝은색으로 바꿨습니다. 코드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현재 플레이어와 좀비가 있고 그리고 블릿. 총알도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요. 근데 총알이 될 만한게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스프레이트 들어와서 페인트 들어가서 다시 화면을 좀 키우고 그런 다음에 색상은 노란색으로 할게요.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할까요? 아니면 조금 진하게 노란색으로 할까요? 조금 이런 색깔으로 할게요.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색깔은 이 색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칠하시면 되죠. 당연히. 그런 다음에 사각형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Shift 키 누르지 말고 그냥 Draw를 그리시면 되요. 이렇게 그리는데 얘도 마찬가지. 테두리가 너무 두꺼우니까 테두리는 뭐 한 3이나 4 정도. 이렇게만 충분할 것 같아요. 크기도 적당히 수정을 하셔서 그런 다음에 가운데에 딱 맞춰주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현재 블릿과 다 만들어졌어요. 얘 이름은 블릿으로 하겠습니다. 블릿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Variable을 세 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Make a Block이 아니라 Make a Variable. 여기 있죠? Variable 만들기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영상에서는 라이브즈로 되어 있던데 라이브즈라 그러지 말고 에너지로 할게요.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우리는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이고. 괜히 뭐 죽인다, killed 이런 말보다는 그냥 에너지이고. 그리고 죽인다는 killed라는 말을 쓰고 있던데 killed라는 말 대신에 그냥 hit를 할게요. 얼마나 맞췄는지 hit. 그죠? hit는 맞춤 개수예요. 좀비를 맞춘 개수. 굳이 killed, 죽인다, 살린다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에너지와 hit와 있고. 다음에 Amo도 있습니다. Amo는 뭐냐? 아니까? Amo는 단창이라고 이래요. 단창인데 총알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개를 구성을 했습니다. 에너지, hit, Amo, 0에요. 먼저 저 플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선택한 다음에 처음에 에너지는 어떻게 할까요? 이벤트에서 when click 해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항상 마우스 포인트를 향해서 따라오게끔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전에 우리가 비슷한 걸 만든 적이 있어요. 만들어서 백팩에 넣어뒀었죠. 백팩에 있는 것을 꺼내서 가져와서 재활용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천천히 백팩은 다시 닫아두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항상 마우스 포인트를 향해 하도록 하고 그리고 w를 눌렀을 때 y값, a를 눌렀을 때 마이너스, w, a, s, d. 예전에 한번 썼었죠. 이거 그죠? 그래서 다음 백팩에 담아두었더랬어요. 다시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도 다음에 또 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또 꺼냈으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실행해 볼까요? 하면은 바로 w, a, s, d. s, d. 움직이고 마우스를 향해서 뱅글뱅글 돌고 잘 동작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플레이는 간단히 끝났습니다. 끝난 것보다는 에너지와 히트, 암호의 값을 여기서 결정해도 되고 다른 데서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백돌업에다가 넣어두죠. 백돌업. 스테이지 부분입니다. 스테이지 백돌업에다가 여기서 처음에 왼클릭 됐을 때 variable 들어가서 set, 암호. 암호는 16으로 해놓을 거예요. 단창에는 총알이 16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set, hit, hit는 아직까지 좀비를 하나도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다시 하나 duplicate 해서 두고 또 하나 더 에너지. 현재 에너지는 우리가 3이나 4나 5로 해놓을게요. 에너지가 5가 있는데 나중에 에너지가 다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hit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정한 횟수 이상으로 좀비를 맞추게 되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게임입니다. 그죠?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보시면 이렇게 에너지는 5, hit는 0, 암호는 16. 설정되어 있죠. 그죠? 자, 다음에 이제 블릿 들어갈까요? 블릿. 블릿은 이제 우리가 스페이스바나 마우스 포인트나 클릭을 하면은 쭉쭉쭉쭉쭉 날아가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벤트 클릭했을 때 제일 먼저 얘는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니까 플레이어가 모션에서 GoTo가 어디 있나요? GoTo에서 플레이어에게 가도록 하죠. 플레이어에게 가고 그리고 얘는 어딜 향해야 되느냐 하니까 플레이어가 향하고 있는 곳을 향해야 됩니다. 플레이어가 어딜 향하고 있어요? 마우스 포인트를 향하도록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기억 안나세요? 볼까요? 플레이어 보시면은 포인트 투어즈 마우스 포인트 되어있죠. 그죠? 마우스 포인트를 향해서 바라보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릿도 플레이어와 같은 방향을 보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Move 10스텝 옮겨가는 거예요. 한번 클릭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클릭하니까 한번 10번만 가고 말았어요.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계속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컨트롤에서 Forever를 가져다주면은 계속 가게 될 거예요. 볼까요? 쭉 날라갔죠. 그죠? 그런데 그냥 그냥 날라가서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스페이스 키나 뭔가를 눌렀을 때 날아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벤트에다가 When 어떻게 할까요? 이걸 쓸까요? When Space Key Plaster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게 될 거에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불리스를 하나만 쓰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리스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클론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쓰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그죠? 그래서 컨트롤 들어가서 밑에 보시면 Create Clone Over Myself 나 자신의 클론을 만드는 겁니다. 언제 만드느냐 하니까 내가 어떤 키를 눌렀을 때 만들도록 하죠. 어떤 키를 눌렀을 때 할까요? 그 키는 우리가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면 됩니다. 일단 스페이스 키를 해볼까요? 스페이스 키 이벤트에서 이벤트가 아니죠. 센싱이 들어와서 터칭 마우스 포인트 아니라 쭉쭉쭉쭉쭉 키에서 스페이스 키를 불러왔습니다. 스페이스 키 외에도 여러가지 키들이 쭉 있어요. Left 키, A, B, C, D 쭉쭉쭉쭉쭉 있는데 어떤 키든 우리가 원하는 키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Q를 해볼까요? Q Q를 눌렀을 때 그럴 때 클론을 만든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Q를 누를 때마다 새로운 뭐가 되는거에요? 새로운 블릿이 만들어져서 그런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거죠. 이 과정을 언제 하느냐 하니까 계속해서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니까 컨트롤 들어가서 포에벌 어디있나요? 포에벌 넣고 그 다음에 if 문장을 넣고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일단 그래서 클론이 만들어지게 되면 만들어지게 되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컨트롤 들어가서 when i start as a clone 내가 클론으로 스택을 했을 때는 move tense 탭을 계속 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하니까 if 문장을 쓸까요? if도 써보죠 일단 if 해서 터칭 엣지 벽에 닿으면 사라지게끔 delete disclose 그죠? delete disclose 컨트롤 들어와서 요렇게 요렇게 해줘 볼까요? 이렇게 그죠? 요렇게 하면 뭔가 움직이면서 날아가다가 되겠죠? 이 코드를 보시고 이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볼까요? 해서 Q 버튼을 누릅니다 눌렀어요 쭉 날라갑니다 쭉 날라가긴 하는데 그런데 하나만 날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 막 여기서 날라가고 얘 넌 지금 현재 우리 누구예요? 우리 플레이어를 따라오지도 안했죠 그죠? 다시 볼까요? 다시 시작하면 이제는 플레이어 따라올 거에요 자 플레이어 가는 데마다 따라옵니다 어? 또 안 따라왔어요? 역시나 여전히 Q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플레이어는 플레이더로 따로 놀고 있고 그렇잖아요 자 잠시 멈추고 잠시 멈추고 블릿의 코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서 어 얘가 블릿이 항상 플레이어를 따라가고 플레이어에서 발사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한번 큐를 하치는 큐를 한 번만 눌렀는데 총알이 지금 여러개가 왕창 날아가고 있어요 그죠? 여러개가 여러개가 아니라 하나만 날아가게끔 어떻게 코드를 수정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드를 한번 수정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 코드 작성한 내용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작성한 코드를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해 보셨나요? 자 그럼 볼까요? 먼저 포인트 투하 마우스 포인트는 마우스 포인트는 같고 고2 플레이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얘는 클론으로 시작했을 때 그죠? 했을 때 플레이어에 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 가져와서 포인트 투하 하고 이렇게 옮겨볼게 위에 있는 코드 두개를 밑으로 옮기는 거예요 두 줄을 그죠?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자 이번에 볼까요? 이번에 가서 Q를 눌렀습니다 Q를 누르니까 좋죠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따라다니고 있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와서 쓰면 마찬가지 총알도 날라오고 여기서 와서도 마찬가지로 날라오고 그죠?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 방향도 제대로 따라오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먼저 게임 시작할 때 만들어졌던 블릿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이 블릿도 지워야 될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발사를 한번 눌렀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날아가고 있잖아요 이래서도 안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고쳐야 될 거에요 어떻게 고쳐야 될지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자 그러면 먼저 처음에 블릿이 만들어졌을 때 안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안 보이게 하려면 어디 갔나요? 아 블릿은 여기 있군요 만들게 하려면 처음에는 hide 하고 look 들어가서 처음에는 숨기고 그죠? 두 번째는 클론으로 만들어졌을 때 show 나타나게끔 하고 그죠? 그리고 qpress가 눌러졌을 때 create clone of myself인데 얘는 우리는 순식간에 q를 누르고 떼지만 컴퓨터는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5개 6개의 클론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q를 한번 누를 때마다 클론이 하나씩만 만들어지게끔 그죠? wait until 어디있나요? 컨트롤 들어서 wait until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져오는데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퍼레이터에서 not을 찾으세요 not 여기 있잖아요 not 가져와서 not에다 담고 그런 다음에 얘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q를 눌렀다가 q를 눌렀다가 어 얘를 위에도 올릴 수도 있겠네 위에 올리는 것도 괜찮고 밑에 올려도 괜찮아요 두 군데 다를 생각해볼게 두 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q에서 손이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다음에 클론을 만든다거나 클론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q에서 손이 떨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다음 다시 이 문장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약간 달라요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볼까요 이제 시작하면 안 보이죠 블릿은 안 보입니다 여기서 q를 누르면 이제 하나 한번 누를 때마다 하나씩만 딱딱 날아가고 있죠 그죠? 반대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있던 틸 이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에다 올려둬 보세요 그러면은 동작은 동일한데 동작은 동일하지만 논리적 구성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방향을 보고 땅땅땅땅 날라가고 있죠 자 요렇게 하고 어 예 이렇게 해서 분리식 동작하는 것과 그리고 플레이가 동작하는 것까지만 구성을 했어요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하시고 그리고 제가 한 것 제가 코드 작성한 내용 이 코드 있잖아요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작성했어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르게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엠포